모두가 원하지만 아무나 가질 수 없는 칭호 밤의 황제 슈퍼레이스 역사상 첫 나이트레이스 사면전 공문을 열었던 6월의 인재로 함께 가보시죠 나이트레이스에서 가장 중요한 큰 포지션을 잡았습니다 그동안에 좀 안 좋았던 부른들이 있었는데 들어가고 있는데요 들어가면서 자 여기서 보시죠 스킨을 했었군요 원레이싱에 최강빈 선수가 어깨가 좀 가벼워지는 그런 예선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변수들에 얽매이고 싶지 않아서 사실 그냥 혼자서 독주를 좀 해야겠다 그렇게 강력하게 좀 레이스를 운영해야겠다는 생각으로 도망가서 카메라에는 좀 많이 안 나오고 싶어요 카메라에 나오지 않겠다는 바람이 과연 이루어졌을까요? 올 시즌 첫 번째 나이트레이스 시작됐습니다 경기 직전 내린 비로 노면이 젖어있다고 판단한 대부분의 선수들이 웨트 타이어를 장착했는데요 최강빈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립이 좋지 않아 순식간에 추락하고만 순위 하지만 최강빈은 초기 대신 온도를 택했고 순위를 끌어올렸습니다 사실은 심리적으로 굉장히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었을텐데 올라갔지 올라갔어요 충돌 충돌 또 충돌 유난히도 많이 미끄러졌던 차량들 그 사이에 요요히 빠져나가는 차량은 놀랍게도 핸디캡 웨이트 100kg에 장착한 장현진이었습니다 혼자 드라이타이어를 선택했는데 이게 뭐 본인의 의지인가요? 아니면 팀에서 어떤 그런게 있었나요? 제 의지였습니다 한편 GT 결승에서도 멋진 장면이 나왔는데요 전보다는 정혜원입니다 결국 정혜원이 리드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드름 정혜원입니다 볼을 차지했지만 3위로 밀렸던 정혜원의 대역전극 뿔을 달고 나간 보람이 있었네요 밤도깨비들의 파티 나이트 레이스 다음 시리즈는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리는 용인 나이트 레이스입니다 숏코스로 바뀌면서 생긴 4년속 헤어핀 구간이 포인트 어떤 경기가 펼쳐질지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디제잉 그리드워크 축하공연까지 볼거리도 풍성한데요 콘서트를 방불케 하는 라인업 놓칠 수 없겠죠? 무더위를 날려버릴 시원한 레이싱 현장 신설된 알핀클래스도 출격 준비 완료 7월 13일 토요일 슈퍼레이스로 함께 떠나볼까요?